포항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18일 트리키의 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모금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그린회의 철길숲 1원에서 열린 바자회회는 포항불교사업연합회장 덕화스님을 비롯해 사업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사찰, 신흥단체 20여 곳이 동참했습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장 덕화스님은 바자회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해져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기원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포항불교계 바자회로 모인 성금은 트리키의 지진 피해 복구에 쓰이게 됩니다.